나무 어게 되면은 말.. 말을 듣고 싶으니? 네! 제가 말이 되는거kon요? 네! 무슨 말해줄까? 좋은 말이요! 뭔가 바꿔서 죄송합니다. 어치 지키세요? 좋은 말해줘? 네! 좋은 말이 뭔데 너희들은 사랑하는 내 아들딸이지 그 이상 좋은 말이 없지 너희들은 꿈이 있지 그 꿈은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이라야되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아주 기쁘다 아주 희망적이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너희들도 종족 메시야 국가 메시야 세계를 품는 하늘부모님 안에 인류 한가족의 꿈을 실현하는 너희들 중심 인물이 되어라 박수 감사합니다.